뭐해? 심바 어리야 지르밤 모르마기네 어? 벌써 들어가게? 벌써 들어가게? 어휴 틀어가봐 너 틀어가봐 야 너가 건들게 아냐 심바 단이 다 짝이 있다고 인마 아이고 숙개라고 야야야야야야야 단이야 단이야 내부터 심바야 야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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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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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심바 아이고 심바 죽을 뻔했네 아이고 차 아무나 어디 아무데나 막 들이대고 그러면 안 돼 얜 자 짝이 있다고 인마 어? 짝이 있어 이게 봐봐요 지금 얘도 얘한테는 아무 짓도 안하고 지금 단이한테 단이가 지금 더 익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금동이는 왜 저럴까? 아직까지 완전히 온건 아닌 것 같아 어 어이구 아무나 그렇게 들이대고 오르면 안 돼 심바야 그렇지? 간별사 간별사 어떻게 해? 단이 좀 간별해봐 아직 아닌가 보죠?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어휴 단이는 오로지 금동이 예 금동이를 찍었어요 간별사가 아직 시끄러워 이 반응을 안 보이는 거 보면 야 이 새끼 거기 냄새나잖아 아직 적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휴 둥치 좀 봐 에 에 아냐아냐 머리 계속 갇혀 있었으니 어 어 교집법으로 계속 뛰어 너는 많이 놀아 이제 온갖 참견 다 하고 다녀 이걸 어휴 살이 많이 졌네 우리 천둥이 왜 또 거기다가 에이 보러 가자 야 됐어 아이고 이게 암깨 세 마리가 다 난리 하자 이리 가자 번개야 아휴 하핳 벙기야 나가지 마라 쟤 똘만이 있다 또 쌈지 쌈지랄라 또 뭐라 얼른가 해 야 모기가 장난 아니다 야 여기 말라리아 유행한다는데 모기 물리면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하자 개병 때 밥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지 뭐 다른건 할 문제 없죠 모기 깊이 쟤려 어디다 놨더라 까먹었네 뭐 벌써 들어가 한바퀴 더 돌아 이리와 이쪽으로 이리와 이리와 이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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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뭐야 이거 말벌이야 뭐야 아 아 아 뭐야 이거 말벌이야 뭐야 오 아 아 턱실 턱실 가자 에이 저 새끼 보기 싫어서 가자 우리 뭐라 해 가자 번개야 너 들어갈래 번개 그래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다리 꼬였어 발 어 그렇지 제니야 제니 이리와 포라언니랑 놀아 제니 왔다 갔다 제니 오다가 번개한테 걸렸어 제니 얼른 와 오빠한테 걸렸어 그 오빠 조심해라 제니 얼른 와 안 되겠다 보라야 너가 가자 이렇게 누웠다 누웠어 뭐야 우리 제니한테 왜 이래 제니한테 왜 이래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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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가 꼬랑질 안 치고 있으면 위험해 보라 보라 이리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쳐다보는 눈빛이 위험하다 깡패야 깡패 아주 그냥 제니 땅바닥에 붙었지 말고 이리와 일로 너 이리와 제니 얼른 와 제니 제니 빨리 와 빨리 와 언니하고 좀 친해져봐 빨리 와 오질 못하네 완전히 왔다 갔다 갔다 제니 아이고 또 쓰러진다 쓰러진다 제니 얼른 와 보라니하고 보라니하고 좀 친해져봐 보라니하고 보라니하고 좀 친해져봐 랜턴을 키고 있으니까 벌레가 나한테 더 많이 와 자 밖엔 더 돌차 이리와 벙개 쳐 놈 저거 벙개 쳐 나가지 마라 진짜 똘만 있다 이리와 왜 가기 싫어 집에 갈래? 갈래 갈래 닭발이나 하나씩 먹자 제니 야 제니 지치지도 않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서 뛰노는 거야 들어가자 서열 꼴찌 넌 더 놀거냐? 너도 들어갈거냐? 나 보러 들어갈거야? 응 들어가자 좋아해? 자